집사는 오늘 아침도 역시 암살을 당할 뻔합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유튜버이자 고양이 1마리, 패럿 4마리, 고슴도치 2마리 집사의 하루는 어떤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루 동안 집사에 할 일은 너무나도 많죠 일단 첫 번째 할 일은 고양이를 쓰다듬는 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휴식이에요 Oxytocin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스트레스를 줄여주죠 그리고 심박수도 줄여주고 혈압까지 내려준답니다 이제 슬슬 일어나 봅니다 불을 켜고 한 번 더 만져줘요 이제 애들 밥을 챙겨줍니다 바바는 원래 자율 배식을 했었는데 바바가 남긴 밥을 패럿들이 자꾸 뺏어 먹어서 정량 배식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하루에 75g 정도를 급여하고 있는데 15g씩 하루에 5번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량이 되는 스쿱이 있다면 정확하게 사로 양을 맞춰줄 수 있어요 바바 밥을 주고 나면 끙가를 치워줍니다 모래 속에 숙여져 있는 감자와 막동산을 채집해줘요 이때 똥 상태가 괜찮은지도 확인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광고를 받았던 로봇 청소기 똥봇을 돌려줍니다 이거 돌려놓고 할 일 하다보면 어느새 청소를 싹 해놔서 너무 편합니다 그렇게 똥봇을 돌려놓은 상태로 고슴도치 케어를 합니다 일단 밤새 폭풍처럼 싸놓은 끙가들을 치워줍니다 똥을 보니 아주 건강하구만 몸은 쬐깐한데 싸는 똥의 양을 보면 몸속에 똥만 찬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머리에 똥만 찬 것보다는 괜찮 깔끔하게 하우스 청소를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집 도치들이 집사보다 더 기다리고 있던 밥을 챙겨줍니다 밥밖에 모르는 바보들 방금 산 최신형 아이폰 다루듯이 조심스럽게 만집니다 이렇게 고슴도치 아침 케어를 끝내고 똥봇이 청소를 다 할 때까지 컴퓨터를 켜고 할 일을 합니다 할 일이 뭐냐구요? 편집을 하고 있다 보면 똥봇이 청소를 다 끝냈다고 엄청난 존재감을 내뿜어줍니다 똥봇의 청소가 끝이 났으면 이제 패럿들 아침 케어를 합니다 이곳이 바로 패럿방이죠 패럿방은 왜 똥봇이 청소를 안 하냐구요? 우리 무지성 호기심쟁이 패럿들은 똥봇이 신기한 건지 궁금한 건지 똥봇이 일을 시작하면 뭐가 그렇게 궁금하다고 달려들어서 똥봇의 일을 엄청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패럿방은 직접 청소를 합니다 일단 언제나 그렇듯이 똥 상태를 먼저 확인해요 문제없군 그리고 패럿방 구석에 있는 배변패드를 갈아줘요 물론 한 구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4개의 구석 중 3개의 구석이 화장실입니다 다 쓴 배변패드는 치우고 새로운 배변패드를 깔아줘요 그리고 청소기를 한번 싹 돌려줍니다 청소기는 매일 봐도 궁금한가 봐요 자고 일어나면 기억이 리셋되는 건가? 패럿방 청소까지 끝내고 나면 패럿들 물을 갈아줍니다 물그릇 밥그릇은 왜 울타리로 격리시켜놨냐구요? 바바가 자꾸 패럿들 사료를 탐내길래 바바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패럿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 겁니다 다음으로는 사료를 채워줍니다 패럿들은 자율 배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료가 비어있지 않도록 계속 채워 넣어줘요 근데 이런 식으로 빼먹어요 다리 하나 겁나 기네 야... 봐봐 니꺼 아니야 그거 봐봐 이렇게 패럿 오전 케어가 끝이 나면 바바 사료를 한번 더 챙겨줍니다 15g을 딱 계량해서 넣어줘요 여기까지 하면 아침 케어 루틴이 끝납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앉아서 일을 시작해요 밥 먹을 때랑 화장실 갈 때랑 애들 케어할 때 빼고는 하루 종일 작업실에 처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중간중간 애들이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면 바로 카메라를 들 수 있도록 카메라는 항시 옆에 비치해 둡니다 이렇게 귀여운 모습들을 보면서 수명이 깎이다 보면 어느새 봐봐 밥 줄 시간이 다가옵니다 또 15g 맞춰서 밥을 주죠 그리고 한가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잠깐 귀 기울여 보세요 고슴도침한 똥쟁이가 아니라 사실 패럿도 똥쟁이입니다 체감상 리얼 3시간마다 한 번씩 똥을 싸요 지금 패럿이 4마리가 있으니까 단순 계산을 하면 4마리의 패럿이 하루에 똥을 96번이나 싸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96번 중 한 50번은 인간 화장실에다 싸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업실에서 편집을 하다가 화장실을 가기만 하면 무조건 패럿 응가가 항상 있어요 처음에는 인간 화장실에 배변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배변패드 위에 싸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만 늦게 치우면 똥이 바닥에 들러붙고 오줌 자국도 생기고 아주 난리가 나요 그래서 철수세미는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화장실 바닥을 철수세미로 빡빡 닦아줘야 해요 그럼 화장실 문을 닫고 있으면 되지 않냐고요? 문을 닫으면 여기 문지방에다가 싸놔서 문틈 사이로 오줌이 흘러내립니다 그럴 바에 그냥 화장실을 개방하는 게 맘 편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틈틈이 패럿들 똥을 치워주면서 귀여운 모습을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애들 만지작거리면서 힐링을 합니다 그리고 패럿방과 인간화장실을 제외한 패럿들이 정해놓은 화장실을 둘러봅니다 다섯 군데가 더 있어요 혹시 패럿 키우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똥과의 전쟁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패럿들이 사고 안 치는지 계속 감시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서 편집을 하죠 작업을 하다보면 패럿들이 알짱알짱 거리는데 한 마리씩 납치해서 발톱을 잘라줘요 발톱이 많이 안 길었으면 납치해서 양치를 해줍니다 바바는 잠들면 발톱을 루팡해주고요 이렇게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아이들은 맘 편히 퍼져서 쉬고 있지만 집사이면서 유튜버인 저는 정신과 시간의 방에서 열심히 일을 하죠 작업을 하다보면 어느새 밤이 찾아오고 바바 밥을 또 챙겨줍니다 그리고 새벽까지 다시 일을 달리면 고슴도치들 저녁 케어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지금 뭐하는 중이냐고요? 사무라이카를 사용해서 고슴도치 사료를 박살내는 중입니다 고슴도치들 사료는 고양이 사료를 먹이고 있는데 고양이 사료 크기가 고슴도치가 먹기엔 커서 이렇게 부셔주지 않으면 이빨에 무리가 간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이런 수고를 해야 합니다 고슴도치들은 여기 안방에서 서식하고 있는데 문을 항상 닫아놓고 있어서 격리되어 있어요 우리집 호기심쟁이들로부터 지키기 위함이죠 바바는 그나마 괜찮은데 패럿들은 어디로 튈지 몰라서 경계 대상 1호입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들 저녁 케어하기 전에 패럿들은 패럿방으로 다 넣어놓습니다 패럿들을 봉인시키고 나면 안방으로 들어가 고슴도치 케어를 시작합니다 일단 하루 동안 응가를 얼마나 쌌는지 봅니다 별로 안 쌌다면 다음날 아침에 패드를 갈아주고 많이 쌌으면 저녁에 한 번 더 패드를 갈아줍니다 그리고 고슴도치 저녁밥을 챙겨줘요 언제나 그렇듯이 루비는 밥 타이밍을 알아서 먼저 나와서 기다리는 편이에요 그렇게 고슴도치 저녁 케어 루틴을 마치면 남아있는 새벽 작업을 달립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패럿들이 똥폭탄을 던져놓은 인간화장실을 철수세미를 빡빡 닦아주죠 그리고 패럿들이 패럿방에 봉인되어 있는 밤에는 밥아 밥을 좀 많이 넣어주고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 남아있는 일들을 처리합니다 아 뭐야 벌써 해가 뜨네 이제 자야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